JMS 수요말씀 내 주관권에서 찾아라 있는 데서 찾아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나라와 그 현실에 있는 것 바로 생동감 있고 현실에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시듯 해주셨다. 그것으로만 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말씀의 고리로 해주셨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더 가치 있고 권세 있고 또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을 들어도 육의 세계에 속한 얘기는 육에서 끝난다. 유익도 보고 해결도 되고 끝난다. 육에서 끝나면 아무래도 희망과 소망이 작고 그리고 크나큰 뜻을 못 이룬다. 영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무한한 끝도 없이 무한한 것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말씀 연결을 어떻게 하나 보고 항상 육에 속한 얘기를 하고 영에 속한 얘기를 해야 한다. 그와 같이 신앙으로 연결해서 깨닫고 자기 연결을 해야 한다. 누가 보금 15장 8절에서 10절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룬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제인 한 사람이 해계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해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되지 않고 제 덩어리이니까 사탄 것이 되든지 제약세계의 것이 된다. 해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 탕자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알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해계하고 뉘우치고 근본을 찾아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하고 가르쳐서 근본은 해계를 해야 한다. 죄로 인해서 사망권으로 가고 사탄 것이 된다. 반드시 죽게 잘못했으면 해계를 해야 한다. 안 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죽게 잘못한 것은 해계하라. 주는 다 안다. 모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해계해야 하나님 것이 되고 기뻐서 근본이 되어서 잔치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해서 혹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사랑을 맺고 사랑이 이뤄짐을 주는 하나의 풍속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풍속이다. 이것은 작은 화폐로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다. 그것을 머리에 꾸미고 다닌다. 이와 같이 장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 것. 다른 것도 찾겠지만 사랑의 증표를 줬으니 잊었으면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해계하고 돌아오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육적인 자들에 속한다. 항상 하늘을 깨우쳐주는 목적, 근본 목적을 두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현 시대도 그러하다. 이래서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 성냥님이 줬는데 성냥님이 직접 못 주니 사람을 통해서 주고 주를 통해서 주고 형제를 통해서 주고 준 사람도 사랑해서 주고 주도 사랑해서 준 것을 깨닫고 잊지 말라. 내에서 잊지 말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존재물을 잊지 말라. 있는 데에서 찾아야 있다. 없는 데에서는 못 찾는다. 잊어버린 것이 어디 있죠? 마음 속에 있든 생각 속에 있다. 머리에서 잊었으니 머리에서 찾아야 한다. 생각에서 잊은 것은 머리에서 생각에서 찾아라. 어떤 것은 내에서 잊으면 실제 봐야 생각이 난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뇌를 항상 돌려야 한다. 주신 물건을 얘기하고 친구들에게도 말도 해야 한다. 존재물도 있는데 찾아서 얻게 되는 것도 있다. 하나님 성냥님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안에서 찾아야 얻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 성냥님 성자 안에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 안에 지구촌 안에는 250만 가지의 물건이 있고 사람은 70억 명도 있다. 그러니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성냥님 주관권 벗어나 찾으면 하늘 것은 찾을 수 없다. 세상 것은 찾을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뜻 있는 것은 없다. 하나씩 하나씩 잘해야 한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성냥님께서 열 가지 은혜를 주신 것도 있다. 열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열 가지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다. 지식의 은혜, 병 고치는 은혜, 사랑의 은혜 아홉 가지가 있다. 하나라도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받고 만족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다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자기 개성에 맞게. 코로나 안 걸리는 좋은 방법은 씻고 닦는 것이다. 손, 입, 얼굴, 코 닦는 것이다. 코로나가 왔다가도 지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극율이 여기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병 고치는 신유의 은혜, 말씀의 은혜들을 많이 주셨다.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한 장식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열 꾸러미가 되어야 하는데 열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충분하다. 지혜, 지식의 은혜를 다 받아야 한다. 살다 보니 다 필요하다.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꼭 찾아야 한다. 주를 잊으면 희망, 기쁨도 잃게 된다. 잊어봤으니 모두 알 것이다. 말씀을 사랑으로 주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기한 것이다. 자기에게는 기한 것이다. 잊으면 꼭 찾아라. 기쁨도 잃게 될 것이고 희망, 꿈도 잊어버린다. 주 잊으면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영혼이 흥분되는 것을 만물로는 못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꼭 찾아야 한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다르다. 삼위일체니까 한분만 사랑해도 다 느낀다. 성부, 성자, 성신은 각각이다. 각이시다.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배불러 터져 죽는 사람은 없다. 사랑은 끝없는 영혼한 진실한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박상현입니다. piggy치 rien을 밀니까. 양철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음날이 들어가고 또인지uluсь에도 우리가 만한 은은한 로 arrival에 해당하는istedat이 Steedshart님의 사랑 등과 성인과 영혼을 기억 nu också待다. 지금這個설에OMEistas OPVsize에 대형이ная integraid다. 일reioli lit속나 τα가야하지 못한다. 그 속도로 정확한 책임은 다닐 수준Sen司를 확산하다. 종식이icamente 사체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쓰는 제품이 principalmente 비밀ит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